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미 연방정부가 AI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것을 포함해 가짜 리뷰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전동스쿠터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사고가 속출하자 세계 주요 도시들에서 전동스쿠터 대여를 금지하는 조치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소셜연금과 티베는 비과세, 수입품에는 관세를 물리겠다는 공약으로 경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8월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미주지역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광복절 경축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곳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서도 한인단체들이 서로 연합해 광복의 기쁨과 소중함을 되새기고, 순국선연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뜻깊은 행사로 열었으며,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함께했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의 국권을 되찾은 8월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미국 땅 곳곳에서 광복절 경축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복의 날을 되새기고, 순국선열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뜻깊은 자리로,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 버지니아 한인회, 메릴랜드 한인회, 메릴랜드 총한인회의 공동주최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도 여러분, 통일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인류사회의 모든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2013년 올해를 자유, 평화, 원형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가하는 새로운 원료로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구체적이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자유와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한 힘찬 여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는 조기중 워싱턴 총령사가 대독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념 배지를 증정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광복 워싱턴집회 문숙 회장은 우리 동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아가는 기반을 만드는데 생각과 힘을 집중하자며 인삿말을 전했습니다. 조국을 떠나 이 동당에서 사는 우리 경복은 좀 더 넓게, 좀 더 멀리 보면서 각오한 일 속에서 지금 우리의 생각을 지킴하시다. 조국 대한민국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 우리 능력을 키워갑시다.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면서 협력합시다. 아름다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공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지 진지하게 공개합시다. 글랜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도 제나문의 대독을 통해 광복절 축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절을 축하하는 노래를 불러 참가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워싱턴 한인통합노인연합회와 버지니아 한인회에서도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기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79회 8.25 광복절 행사입니다. 동포사회 1세대는 전부 다 모두 건강해서 합심해서 동포사회에 이륙하기를 빌며 내년의 80주년 광복회에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고 모두 선배님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선조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자긍심을 되새기며 한인사회에서 광복의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미국민 소비자들이 지갑을 계속 열면서 7월의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3배나 되는 1%나 급등의 불경기 우려를 불식시켜주고 있습니다. 물가 불안도 수그러든 데 이어 소비자들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어 9월 기준금리 인하 시작으로 고물가, 고금리 이중고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자들의 지출이 지속되고 있어 불경기 우려를 불식시키고 올 하반기 경제를 개선시켜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7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1%나 급증했다고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6월에 수정된 마이너스 0.2%에서 급반등한 것이자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0.3% 증가보다 3배나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용 냉각으로 되살아났던 불경기 우려를 거의 불식시켜주고 있습니다. 7월의 소매 판매에서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판매가 전달보다 3.6%나 급증해 전체 소매 판매 급증을 이끌었습니다. 전자와 가전제품 소매 판매도 전달보다 1.6% 늘어났습니다. 그로서리스토어 1% 급증을 포함해 식료품점들의 판매도 0.9% 증가했습니다. 빌딩과 정원들을 위한 재료상들의 소매 판매도 전달보다 0.9% 늘어났습니다. 헬스케어와 퍼스널케어들의 매출도 0.8% 증가했습니다. 가구점은 0.5%, 주유소들은 0.1% 늘어났습니다. 온라인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2% 증가했습니다. 반면 의류점들의 소매 판매는 0.1% 줄었고 스포츠용품은 0.7%, 자파점의 판매는 가장 악화된 2.5%나 감소했습니다. 7월에 CPI 소비자 물가가 2.9%로 3년여 만에 처음으로 2%대로 하락해 물가 진정세가 뚜렷해진 반면에 미국 소매 판매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급증세를 보여 불경기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CNBC 등 경제 전문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지출은 지속되면서도 물가 불안은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편하게 내리기 시작할 상황인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8일에 4년여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9월 회의에 앞서 나올 8월 고용 성적과 8월 소비자 물가 등을 보고 통상적인 0.25%포인트 스몰컷이냐 아니면 0.5%포인트 빅컷이냐를 최종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AI 인공지능으로 생성해 마구 뿌리는 가짜 리뷰를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AI로 뿌리는 가짜 리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돈을 주고 긍정 또는 부정평가를 올리는 행위에 대해 적발되면 건당 최대 5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위험 수위를 넘어선 가짜 리뷰들을 금지시키고 추방하려는 연방정부의 조치가 나왔습니다. FTC 연방교육위원회는 가짜 리뷰들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시키는 최종 규정을 14일자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강력한 금지, 추적, 추방 작전에 나섰습니다. 금지와 추방 대상에는 AI 인공지능으로 생성해 마구 뿌리는 가짜 리뷰도 포함됐습니다. 또 제3자에게 돈을 주고 긍정평가나 부정 의견을 올리는 행위도 강력하게 단속됩니다. FTC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달리는 가짜 리뷰는 소비자들의 시간과 돈을 낭비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을 오염시키고 업체들 간의 정직한 경쟁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연방 차원의 금지를 시행하려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짜 리뷰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라 있으나 AI 인공지능이 확산되면서 더 증폭돼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온라인 상에 올려져 있는 리뷰들 가운데 30 내지 40%는 가짜 리뷰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CB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은 2023년 한 해에만 가짜 리뷰 2억 5천만 개나 파악해 없애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으며 가짜 리뷰를 마구 뿌리는 작업을 알 써내온 브로커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마존은 2022년에도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가짜 리뷰를 뿌려온 1만 곳 이상에 대해 재소한 바 있습니다. 엘프는 2021년 한 해 가짜 리뷰를 뿌려온 950명을 적발해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FTC의 가짜 리뷰 전면 금지 최종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60일 후인 10월 중순부터 발효 시행됩니다. FTC는 발효 시행 후에는 강력한 단속 활동을 벌이거나 신고를 받아 강력 조치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위반 건수당 최대 5만 1,744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게 되고 벌금을 낮추려면 상당한 소송 비용을 들여 법정 투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전기 전동 스쿠터는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접근성도 용이하고 비용도 효율적이며 무엇보다도 친환경적이라 탄소 배출량을 억제하는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도와 차도를 구분 없이 타고 다니면서 혼란을 야기해 많은 사고와 부상이 늘어나 더욱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멜버른에서는 전동 스쿠터 6,800회를 포함해 일일 평균 7,800회에 마이크로 모빌리티 차량 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지난 2년 반 동안 도시의 탄소 배출량을 400톤 이상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전동 스쿠터는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사고와 부상도 증가했습니다. 왕립 멜버른 병원은 2023년 12월 치명적인 충돌을 포함해 전동 스쿠터 관련 부상 256건을 언급하고 시에 전동 스쿠터 사용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호주 멜버른시 당국은 수백 건의 불만사항과 사고 보고에 따른 안전 문제를 이유로 전동 스쿠터 대여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멜버른시 이외에는 전동 스쿠터 운영업체인 라임과 뉴런 두 곳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차량 철거를 30일 전에 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큰 전동 스쿠터 타기 도시 중 하나였던 파리는 2023년에 전동 스쿠터 대여를 금지하기로 투표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공공도로에서도 금지됐습니다. 마드리드는 올해 이전 금지 조치를 취소하여 렌트 회사가 새로운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2016년부터 도시의 역사적인 지역에서 이를 부분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코펜하겐은 2020년에 이를 금지했다가 다음해에 다시 도입했지만 엄격한 새로운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런던에서 개인 소유의 전동 스쿠터가 공공도로에서 사용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지만 2021년 중반부터 3개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공개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로마는 안전 문제와 문화유산 보호 문제 때문에 새로운 규칙을 시행했습니다. 미국인 2명이 임대용 스쿠터를 로마에 있는 스페인 계단 아래로 던져 깨지기 쉬운 대리석에 약 2만 6천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800달러 가량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미국의 158개 도시에는 이미 차량 공유 전동 스쿠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적절하게 주차된 스쿠터 위반 딱지와 사건 사고 증가로 뉴올리언스나 라스베거스와 같은 일부 도시에서는 전동 스쿠터의 승차 공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 스쿠터는 면허 없이도 대여가 가능하고 시속 25km까지 달릴 수 있으나 술을 마신 채로 전동 스쿠터를 타는 것만 금지되어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마침내 경제적 승부수를 던지고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해리스 시절 생활이 나아졌느냐고 반문하고 물가 급등과 실질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미국민들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고 소셜연금과 TV는 세금을 없애는 대신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의 수입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마침내 경제 승부수를 던져 선거 분위기를 반전시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격전지로 꼽히는 로스캐롤라이나의 10일에서 경제에 초점을 맞춘 연설로 새로운 승부에 돌입했습니다. 공화당 고인사들과 참모들이 막말까지 쓰는 비난전을 차지하고 경제와 국경 등 이슈되길로 전환하라는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해리스 시절 여러분들의 생활이 나아졌느냐고 반문하고 민주당 정권 4년간 물가 급등으로 실질 소득이 2천 달러나 줄어들어 생활고가 극심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다시 집권하면 물가 잡기에 최우선을 두고 에너지 가격을 12개월 내지 최대 18개월 안에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하며 미국을 모든 게 다시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자신의 퇴임 시에는 2달러 30센트였으나 지금은 3달러 33센트라고 지적하고 미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에너지 가격이 싼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어 선거 유세에서 제시한 대로 사회보장연금과 팁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모든 미국 수입품들의 새로운 10 내지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경제 승부수를 던지면서도 특유의 험한 말로 해리스 후보를 공격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무능한 미친 사회주의자에게 4년을 맡겨 미국을 파괴시키도록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카말라 당신은 해고야 여기서 나가 라고 외치자고 일가라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이번 경제정책 연설은 우위에 있던 경제 이슈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자 16일 같은 노스캐로나에서 경제정책 공약을 제시할 카말라 해리스 후보에게 선제 공격을 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 카말라 해리스 후보 간의 맞대결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정책 승부수로 많이 기울게 했지만 미국 경제 상황 변화로 해리스의 부담이 가벼워지는 반면 트럼프의 핵심 무기는 다소 무뎌지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가 2022년 6월 9.1%까지 치솟았다가 이번 7월에는 2.9%로 3년여 만에 최저치로 진정됐고 9월부터는 기준금리나도 탄행되기 시작해 고물가 고금리가 다소 해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인 듯 바이든 후보 시절에는 트럼프 후보가 경제정책에서는 압도했으나 해리스 후보는 경제 신뢰도에서도 42대 41%로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